아가다 아가다 아가 왜 인형? 인형 주라고? 인형 곰돌이 인형 주세요 곰돌이 인형 여기 집니다 아가가 나타났다 아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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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구야 지우 책 더 읽을 거야? 지우 책 더 읽을까? 아가가 나타났다 아가가 나타났다 형아는 책 더 읽을 거래 노 노 아 군돌이 깎아먹어? 아 땅콩 너 땅콩 뱉었구나 아가야 이쁜이 아가야 이쁜이 아가야 꽁 꽁했어? 뭐라 꽁했어? 곰돌이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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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곰돌이